안녕하세요 유빌라테TV입니다. 오늘도 유빌라테 찬양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론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김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유빌라테의 성가를 분석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좋은 곡이 많지? 왜 이렇게 곡을 잘 쓰는 선생님들이 많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역시도 너무 좋은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다 좋아요. 유빌라테 41권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이기네 라는 곡을 가지고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조성옥 작곡가의 믿음이 이기네의 전주 부분을 보면은 못 갖춘 마디의 8분음표 3개로 연속해서 시작이 되게 되겠죠. 악보를 보시면 전주가 여기서 몇 마디일까요? 자 지금 마디수로 막 세워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곱 마디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여섯 마디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못 갖춘 마디라는 것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음악이론을 조금 힘들게 굉장히 단호한 선생님께 배우셨다면 못 갖춘 마디를 박자를 빼고 계산하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요. 갖추지 못한 마디라는 것이 박자가 온전하게 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이 이기네는 4분의 4박자의 곡인데 못 갖춘 마디에 보면 8분음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음표가 4개 있는 게 4분의 4박자니까 8분음표가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5개의 8분음표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못 갖춘 마디인 겁니다. 마디를 셀 때는 못 갖춘 마디는 마디수에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의 전주는 6마디입니다. 가끔씩 몇 마디 벼세요? 그러면 마디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못 갖춘 마디는 세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친절한 유빌라테에는 이렇게 숫자가 다 기입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디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의 전주는 6마디로 되어 있는데 6마디짜리의 구조는 잘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성욱 작곡가는 여기서 왜 6마디를 만들었을까? 여러분에게 눈이 띵 하실 수 있는 장면이 중간에 4분의 2박자가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의 4로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화성 구조를 이해하시면 편하게 왜 작곡가가 그랬는지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메이저 샵 4개짜리의 곡입니다. 오늘은 칠판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전주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샵이 4개짜리가 나와요. 먼저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샵 기호는 옆으로 평행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그린다 그랬죠? 샵이 4개니까 파도, 솔레. 마지막 샵이 그 조의 이끈음이 되고 그거보다 반음 올라가면 그 조의 으뜸음이 됩니다. 파도, 솔레 보다 하나 높은 거니까 미. 그래서 이 곡은 이 메이저의 곡이 됩니다. 조성과 조표가 약간 헷갈리시면 이전에 유빌레티비에서 강의했던 조와 조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띠리리링 나오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곡은 이 메이저 곡입니다. 화성 진행을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몇 개의 화음을 인지하고 계시면 곡을 진행하실 때 훨씬 부드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휘자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 으뜸음으로부터 쌓여진 1도 화성을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을 가르칠 때는 이거와 제일 비슷하게 생긴 공통된 음을 가지고 있는 육도라는 화성을 대군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에게서 나온 이 1도가 있다면 이 육도는 왕과 왕비마마, 황후마마 뭐라고 표현을 해도 교태전에 계시지 않은 우리 후궁들의 어머니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하는데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성을 판별할 때 메이전지, 마이넌지를 알려주는 3음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 솔샵을 두 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공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과 굉장히 닮은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도라는 화성은 항상 대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대군마마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나이가 되면은 궁궐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사과를 하나 분양받아서 나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항상 왕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역적 모의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권력이 붙어서 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없애는 게 대군의 존재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육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으뜸음과 가장 중요한 으뜸음의 3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도에서 1도로 가는 것이 모든 곡의 가장 완벽한 종지 중에 하나인 정종지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곡이 제대로 끝난 느낌이 정확하게 들거든요. 근데 이 5도는 마치 국무총리와 같아서 1도를 대신해서 모든 나라의 지배를 하고 영향을 끼치며 우리 곡에서 볼 때도 확장이 될 때 가장 많이 확장되는 게 5도예요.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부분들인데 이 5도가 1도에 단 한 가지 갈 수 있는 화음은 6도입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되 왕이 아닐 때는 6도에게만 머리를 숙인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학생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6도라는 아이는 1도의 정종지 때 1도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대리화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화음을 조금 공부하실 적이 있다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블라테TV에서 이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6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이 전주 부분에서 이 6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6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2마디에서 4분의 2박자로 가면서 3도가 나오게 돼요. 이 3도는 6도와 굉장히 친한 음이에요. 우리가 C 메이저를 예로 들었을 때 1도가 도고 딸림음이 솔이죠. 이렇게 5도 관계가 서양 음악에서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뿌리 있는 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6도에서 6도가 지금 C샵 마이너 코드거든요. 그래서 5도 진행을 위로 5도 아래로 4도를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G샵 마이너 3도 부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5도 진행은 언제든지 부드럽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6도를 3도에서 도출을 하게 돼서 6도를 강조하게 되어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진행이 이어지게 되고요. 살짝 보게 되면 베이스라인을 피아노에서 보면 E, F샵, G샵, 그 다음에 C샵으로 건너뛰게 돼요.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미, 파, 솔, 라 를 갔을 것 같잖아요. 라 를 가지 않냐고 이 6도를 줌으로써 약간을 깨죠. 종지는 아닌데 종지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게 돼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여기서 길게 얘기하나? 뒤에서 제가 비교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6도가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4분의 2박자에서 다시 4분의 4를 간 다음에 진행이 되게 돼요. 6도 4박자 한 다음에 4도 한 마디, 5도 두 마디 5도는 익스텐션하면서 정종지를 강조해주고 두 마디의 5도 다음에 주제가 딱 시작되는 1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목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연결을 해도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죠?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유빌라테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1마디부터 쭉 한번 넘겨보세요. 21마디까지 단 한 번의 임시표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급 화성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1마디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1마디에 지금까지 가사를 풀어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러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기네 하고 나온 게 21마디의 가사입니다. 주님, 예수 믿는 힘이 온 세상 이기네 이 힘할 때 들어갈 때 믿는 힘이의 드디어 첫 번째 임시표가 들어가는데 믿는 힘이 그 마디만 보게 되면 G샵 마이너 아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3도가 나와요. 전주에서 말했던 3도에서 아까는 자연스럽게 6도로 가서 연결이 되었죠. 너무 부드럽게 5도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6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살짝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B, B샵, C샵을 이루는 반음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중간에 화성이 피아노 반주부까지 더해지면 소울, C, 랩, 파 지금 조표가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따지면 G샵부터 시작되는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가 사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역할은 가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5도 7호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조표에서 이루어지는 5도 7호함은 그 조의 5도 7호함이고요. 지금 얘기해 준 것은 이 이메이저의 5도 7호함이 아니라 B, B샵에서 C샵으로 가는 이 이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C샵에 대한 5도 7호함이 되는 거예요. B, B샵, C샵.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모칸을 제가 쳐보인다면 반음계가 형성이 되죠. C, C샵, 도샵.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조가 바뀌었다면 반음계적 전조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느 조로 갔느냐?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어떤 음에서 반음이 올라가서 올라갔죠, 반음? 그 다음 반음으로 해결이 되면 이게 새로운 조의 이끈음이 되는 거거든요. B샵이. 그러면 우리가 C샵 마이너라는 조의 전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조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부속 7호함이라는 용어로 기억을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6도에 대한 5도 7호함인 거예요. 어차피 C샵 마이너 코드가 이 메이저 안에서는 6도를 이룬다는 걸 아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성옥 작곡가가 주님 예수 믿는 힘 이것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반음계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고급화성, 첫 번째 임시표, 첫 번째 부속 7호함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조성옥 작곡가의 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마디가 나오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임시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놀랍죠? 조성옥 작곡가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절이 마치고 다시 2절이 들어갑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많이 활용한 이 곡이기 때문에 찬송가에 있는 가사가 반복이 되면서 35마디부터는 이 2메이저가 아닌 F메이저가 됩니다. F메이저는 여러분 샵이 붙었을까요? 플랫이 붙었을까요? 할 때 제가 하나 딱 외워주면 좋겠다 그랬던 플랫조예요. F메이저는 플랫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했느냐면 다른 플랫조는 마지막에 붙은 플랫이 아닌 그 앞에 있는 플랫 예를 들어서 플랫이 두 개짜리면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것이 아닌 그 앞에 있는 이 B플랫이 으뜸 화음이 된다고 배웠는데 이 F메이저는 아쉽게도 플랫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플랫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생겼느냐는 유빌라티 TV 이론 파트에서 음계, 조화 조성을 보시면 다시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오세요. 저는 여러분이 복습하셨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메이저는 F가 1도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작곡가는 왜 조를 바꿀까? 왜 바꿀까요? 조가 안 바뀌는 전조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무엇인가 변화를 주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가 바뀌게 됩니다. 또는 형식상으로 A 파트, B 섹션 뭐 이렇게 형식이 나뉠 때 그 섹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앞에 샵 4개짜리 E 메이저에서 F메이저로 간 거예요. 이럴 때 지금 E와 F만 보셔도 반음이 높아진 거죠. 반음이 올라가는 조예요. 그래서 유빌라테가 제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작곡가의 창작곡들로만 구성되어진 성가곡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 곡들을 쓰시는 분들이 싫어. 나는 한국 작곡가들이 있는 곡 싫어. 이렇게 하시면서 지휘자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전조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유빌라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행인데 이러한 진행들을 유빌라테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반음이 올라가는 진행. 이거는 강조입니다. 분명한 강조입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26마디에서 시작된 2절 가사가 메조 폴테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F 메이저로 시작된 이 35마디 끝자락에서는 폴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 메이저의 끝에서 F 메이저로 진행되는 34, 35마디는 코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조표를 그리지 않고 적어본다면 미, 솔, 샵, C라는 코드에서 자연스럽게 도, 미, 솔이 내추럴이 되면서 그리고 F 메이저에 붙어있는 C 플랫이 자연스럽게 붙게 되죠.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5도 7화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완벽한 종지는 무엇이다? 완벽하게 정렬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끝났을 때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는 이 5도에서 1도로 가는 정격 종지, 정종지가 가장 중요한데 F 메이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5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 작곡가들은 이런 전주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솔, 샵이 솔, 내추럴로 자연스럽게 반응계적인 진행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미가 공통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곡들에 보면 여기서 화성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로 해야 되는 성가대 찬양 파트에서 이 솔, 샵이 이 안에 이러다가 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음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는데 틀린 것 같은 음들이 들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성옥 작곡가는 여기서 정확하게 합창이 컷해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의 간주를 통해서 F 메이저의 정종지를 이루어진 다음에 전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가 굉장히 좋죠.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반주자가 끌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오르가니 덧붙여진 피아노 반주일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아닐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커트하는 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서 이 음을 좀 길게 잡고 계시면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만약에 합창성부가 이렇게 이어져서 가사가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반응계적 직접전조가 일어날 때는 뒤에 마디로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반응계적 화성을 잘하시는 몇 분만 하고 이 공통음을 끌게 하신다든지 정말 이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예배 때만 이렇게 이 음을 생략하시고 불러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곡에 따라서 달라요. 거기서 크리산드로 굉장히 해줘야 될 때는 연습을 10분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고 주 예수를 믿는 주인임 예수를 믿는 힘이 이러면서 세커런더리 도미넌트 6도에 대한 5도와 6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41마디 아까 21마디와 똑같은 형태의 반응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43마디에 있는 반응계적 진행은 무엇인가요? 43마디의 악보를 한번 보실게요. 화면으로 악보로 돌아오셔서 43마디의 소프라노를 제외하시고 알토, 테너, 베이스의 음정을 보면 이게 알토고요. 테너는 반응계가 없어요. 그리고 베이스는 이런 반응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반응계적으로 내려갔으니까 전조인가요? 세컨더리 도미넌트인가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베이스와 알토의 이 라, 미 완전우도 음정이 반응계씩 병행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능적인 어디에서 어디로 해결이 돼야 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같은 그런 기능화성이 아닌 선적화성이라고 지나가게 됩니다. 선적화성은 지나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쓰입니다. 병행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연주해 보면 이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능이 아닌 그러한 선적화성으로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이기네라는 곡을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배우신 것은 정종지 그리고 반응계적 전조 그리고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위한 화성의 강조점인데 저희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곡을 쓰는 그런 작곡가가 아닙니다. 유빌라테는 이 힘, 어떤 힘? 주님기 예수를 믿는 힘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의 가사에 주안점을 두고 그 힘이 일어날 때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함으로써 이 곡의 확실한 의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 세상을 다 이기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음악이론을 재밌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론을 아는 순간 찬양해서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 오늘도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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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